카톡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어세일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 공식채널 있죠 장중에 어떤 이슈가 올라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장중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성파워텍이라는 VIP 단기 스윙 종목도 청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운영 중에 텔레그램에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나는 인정 못한다 내가 못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매매했던 거 보고 인정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체허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 진행을 합니다 참여하셔서 직접 우리가 매매하는 것 같이 따라서 매매해 보시면 허브경제TV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저희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보통 1년에 120만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만원 꼴이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났다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두산 인프라,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하고 반도체에 좀 투자한다 그래서 차세대 기업 동력을 발굴하는 이런 모습이다 두산 중고, 두산 그룹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데 한 발 앞서 있는 수소 비즈니스라고 해갖고 현대차와 관련해갖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 다음에 두산이 꽤 많이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피월셀은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두산 피월셀의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440기가와트 인산형 연료전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청정수소, 부생수소,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산 피월셀은 연료전지의 국산화율은 무려 98% 정도에 달하고요 국내에서 280여개의 협력업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인 대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인 신인천 빛들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모두 두산 피월셀의 연료전지를 공급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두산 피월셀은 트라이젠이라는 새로운 기술력을 활용을 해갖고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젠은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와 열까지 포함을 해갖고 세 가지의 에너지를 사용처에서 필요한 만큼 동시에 생산시킬 수 있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젠은 연료전지의 빠른 응답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충전소에서 필요한 만큼 수소와 전기, 열 그리고 열을 생산해서 즉시 공급함으로써 블루 수소라든지 그린 수소가 공존한 수소경제 초기에 가장 경제적인 복합 충전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현대차에서 수소차 넥소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수소 부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산피월세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용 발전용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라이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인산용도 있겠지만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박용 연료전지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온다고 했을 때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서는 인산용 전료전지 그것밖에 없지만 다른 쪽으로도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마트에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키만 팔았다고 하면 그 이후로 아디다스도 있고 필라도 있고 여러가지 메이커들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디다스를 좀 사고 싶은데 이 매장은 나이키밖에 없네 이러면서 좀 돌아가셨던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RPS로 넘어가면서 RPS에서 상용화되는 상한선을 늘렸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필요하는 발주량이라든지 또는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CHPS라는 수소 의무화 제도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법제화된다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거를 채우기 위한 그 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채우기 위해서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주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 성장을 하는 거고요 실적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우상형을 하고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금 당장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면서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모습들이 나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보자 그리고 지금 당장에서 수주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요 하반기 정도가 된다면 우후죽순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매번 공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긴 한데요 4월달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내일이 바로 주말이네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쉬시다가 월요일날 다른 종목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02 3 4 7 loft 7 크 5 4 4 5 14 5 5 6 6 6 6 6 7 9 7 7